한 번 시식을 제가 해줄게요 시식 이 포크가 약한건가?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오 근데 괜찮은데 약간 촉촉해 보여요 진짜 꾸덕꾸덕꾸덕 이 위에 생크림만 바른거야? 네 생크림을 녹였어요 약간 스며들려고 세랑스처럼 어때요? 괜찮은데? 잠깐만 이게 뭐가 잘못된거야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 내일 치과국식 할 수 있나요? 너무 딱딱해요 멤버들 너무 맛있다던데 달아 진짜로 달아서 괜찮아 진짜 잠깐만 제가 맛을 볼게요 언니 아닐수도 있어 언니가 가생이 먹어서 그런가? 가생이 줬잖아 너 왜 미국은 먹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카치같은데? 신어서 넘겼어야 했나 보네 아 안 신어요 여러분 존중할게요 카치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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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입술을 바랐어 당연히 아니야 근데 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우유가 훨씬 더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치는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근데 콩크리트 맛 누구에요? 콩크리트 맛이라뇨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달다 목소리가 떨리는데요? 달아서 그래 달아서 진짜 달고 달다 조합이 좋다 우유랑 너무 맛있어서 우유가 있어야지 넘길 수가 있어 근데 진짜 더 먹고 싶은 맛이야 언니 먹지마요 위에만 먹을게 진짜 몇 번 돌렸죠?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맛있어 맛은 맛있어 약간 아니 잘라났네 잘라났네 이거 약간 화면할수록 약간 상처맞는 위에 진짜 부드러운데 위에는 알았어 성공작 성공작